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우라입니다 저희가 1편에서는 저희 우짱님과 했을 때 진짜 명동에 있는 매장과 아저점에 있는 매장이 정말로 차이가 많은지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증명을 해보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날라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명동 면세점이 명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붙어있으니까 이것도 애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매장을 갈거거든요 명동에 있는 매장은 그래서 진짜 어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장에 있는 제품도 보고 어플로도 확인을 해보고 진짜 여러분 재밌게 비교를 해볼테니까 함께 가보시죠 근데 여기서 딱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회원가입을 하면 적립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쿠폰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회원가입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진작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요거 쓰잉 와 여기서 엄청 많은 화장품 매장들이 진짜 화장품 매장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 코리아 모델 청담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청담! 멋있는 워킹을 보여주세요 평소에 앱이나 이런걸 이용하세요? 네 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롯데 백화점에서도 온라인으로 사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화장품 정말 저렴해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도 온라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보다 롯데 면세 앱으로 사면 더 싸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려드려요 어플로에서 보면은 22,274원인데요 여기는 24,000원 아 그리고 또 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전 구매가 가능한데요 저는 이번에 한달 뒤에 다시 인도네시아를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사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최대치고 3시간 전까지 면세품 쇼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3시간 전까지? 네 아 그럼 가져갈 수 있는거에요? 그럼요 저번에 유미미 친구와 함께 샀던 토니모리 제품 기억나죠? 저 머리 에센스 저같이 이렇게 염색많이하고 파마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에센스인데 이게 여기서 짠 응? 8,018원 매장은 얼마일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아르가노 이거 맞아요 우와 9,900원 어마어마하게 싼데요? 파리가 엄청 납니다 와우 컬러코팅 리터코트 10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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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확인 여기서는 12,000원이에요 와우 이제 아이라이너로 확인하겠습니다 매장에선 10,000원 여기선 80,018원 와 엄청 싸네요 아까 앱으로 봤을때 마스크팩 특강 핫세일 30%인데 어? 앞에 저거 나와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한통에 2만원이에요 다섯개 사면 10만원이에요 그런데 핫세일에 사면 30,000원 30,000원 쇼핑 끝 끝 오늘 무대 창당님의 도움으로 아주 온라인 앱 또 싸다는걸 알 수 있었고 또 매장에 어 좋은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베트남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어 친구들을 위해서 명동에 오면 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들이 몇개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명동에 오면 꼭 한번쯤 와봐야 생각하는 유명 장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멋있었죠 워킹하면 이пер 명동상당 앞에서 모델 워킹 갈리라 오웨 우 result 베드뇌 여기 베트남eg allocated 즉 명동에 오면 명동상당을 하십시 r 하나 저 Huawei 이거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이에요 와 엄청 싸네요 소개해주고 싶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엄청나게 유명한 탈북스집이에요 명동교자 김으로 먹어요 진짜 친근치에 딱 보네요 와 그 댓글로 인해서 저희가 진짜 매장과 온라인을 비교해봤는데요 정말로 한 군데도 변하지 않고 온라인이 너무너무 많이 쌌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여서 너무 잘 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딱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회원가입을 하면 적립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쿠폰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회원가입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격 피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적립금까지 하면요 여러분 회원가입을 하시고 아까 11만 6,900원에서요 지금 보세요 6만 2천 9백 20원 우와 거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진짜 꿀 정보예요 우와 여러분들 여행 오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 편하게 하시면 와 진짜 많은 것들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저분 추천 꼭 이용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장을 다니면서 많은 제품들을 샀습니다 그동안 아우라TV 1,2,3탄이 나왔는데 그동안 유익했던 점 있잖아요 가장 유익했던 점 그리고 재미있었던 점 좋았던 점 이런 걸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분에게 오늘 매장에서 이 모든 소품을 아우라 산타와 까팅비 산타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에 진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2018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변치 않는 까팅비에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멀리서 저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